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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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이쪽이다, 이쪽! 대표님, 이쪽! 여기, 여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산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별하게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사가 갈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적절하고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제 목숨을 고해주신 부산의 소방경찰 그리고 부산대 의료진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수술부터 치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서울대병원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이런 전쟁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